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의의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의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 동안 주셨던 우리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실 그 하나님의 응답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이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경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경대를 돌리지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지 않아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군대로 사시는 것대로 우리에게 간부하늘 넘치도록 능이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경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경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경대를 돌리지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에게 간부하늘 넘치도록 우리에게 간부하늘 넘치도록 능이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검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좀비 찬양과 덕대를 돌리지 않아 우리 영광과 존경을 찬양하 덕대를 돌리지 않아 우리 영광과 존경을 찬양하 우리 영광을 찬양하 존경을 찬양하 덕대를 돌리지 않아 모든 영광과 존경을 찬양하 존경을 찬양하 덕대를 돌리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함께 부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많은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전주 재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담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미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을 우리의 손에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역사시는 하나님 능히 행하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향과 찬송과 존경 하나님의 영향을 얻는 기라 하나님 최고의 황을 말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따라하올다면 하나님의 understanding 한주 내 지도인 하나님의 희생이 자극하여 하나님의 영향과 오늘 everyon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 박수가 자랑입니다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바라 그 증거 속에 하고 있는 축복을 생일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신의 속이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참게 하늘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련해 하소서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련해 신의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나를 떠난 나를 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더 위해 전체성으로 고백합니다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련해 신의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나를 떠난 나를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신의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더 위해 한 번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련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 속에 남은 자 신의 속에 주인공 영원 속에 적도자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등하신 주 천등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기리내시고 기리내시고 죄를 사하시 죄를 사하시 왕이신 주를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찬양해 모든 것만이여 주의 축하 축하 kn ax 사망의 원에서 구원하신 주 얼음의 원새를 깨뜨리신 주 죽기의 영광 찬양하신 주 찬양하신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주 찬양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기리되시고 기리되시고 죄를 사하시니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날 반영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어디로 오지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어느 내 관세를 깨뜨릴 수 줄게 없다 기름해시고 기름해시고 죄를 상하신 왕이신 줄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름해시고 기름해시고 죄를 상하신 왕이신 줄을 찬양합니다 기름해시고 진리되시고 왕이신 줄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상하신 왕이신 줄을 찬양합니다 기름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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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상하신 왕이신 줄을 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름해시고 죄를 상하신 기름해시고 죄를 상하신 왕이신 줄을 찬양합니다 주을 찬양합니다 주을 찬양해 주을 찬양해 오늘의 광세를 깨뜨릴 수준 죽게여 죽게여 영광 죽게여 죽게여 영광 죽게여 영광 우리 아름다운 축하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상탈의 위인 그리스도 예수 반성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 운부의 광세 너를 이기지 못하니 천국 연쇄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내가 풀면 풀리리라 호자의 축복이 성년의 출발하니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에 시간을 공간에 초원한 힘을 보기 산치 살림의 주 미추게 하소서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상탈의 위인 그리스도 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상탈의 위인 그리스도 예수 반성위에 반성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라 눈부의 범세 너를 이기지 못하네 천국 발생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내가 풀면 풀리리라 호자의 축복이 성령에 출발하니 나에게 임하였네 시간을 공간에 시간을 공간에 초원한 힘을 보기 산치 살림의 주 미추게 하소서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상탈의 위인 그리스도 예 주인 그리스도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과 상탈의 위인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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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시옵소서 다 있음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느낌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베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리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전도 제자 하나님 날아 니빈 교회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인 교 되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천케 하시 예수를 알아보자 예수를 알아보자 나의 눈기와 목적 수로 두꺼워진 죄의 눈빛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시 다 이루었다 하시더냐 그 참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 이해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진입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별론한 전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이네 이방이네 늘 되게 하오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별론한 전도 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 방이네 이방이네 들게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그리님 나의 감사함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이 내 이름에 내 이름에 하나님 약속하신 날씨를 믿는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을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다 빛에 되어낼 삶의 끝에 하늘 나라에 살아 죽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린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을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건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어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정복의 연애 삶의 끝에 내 모든 것 대신 내 모든 것 대신 사는 동안 사라지거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여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이제 내 영혼을 날 믿힐 내 맘을 따라해 살아 죽으라 이 맘을 내 영혼이 안 돼 아직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전도 내 영혼을 살린 그대 하늘 상금을 살아 죽으라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니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전도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시간 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